안녕하세요 LA 이나 강원도 초원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 다녀왔어요. 우리 신랑이랑 같이 3월 21일 격리가 없어지는 날 출발했는데요 LAX 도착하니까 아직도 많이 많이 굉장히 슬로우 하더라구요 그래도 작년하고 틀리게 대한항공이 일찍 문을 열고 있어서 저희가 짐을 다 붙이고 나서 TSA 프리로 체크를 하고요 글로벌 센츄리를 만들면 TSA 프리 체크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일반은 줄이 많이 서 있어도 TSA 프리로 들어가면 줄도 없고 사람도 없어서 정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안 검색을 손쉽게 빨리 지날 수 있었구요 비행기 타기 전 24시간 전에 PCR 테스트 해서 코로나 테스트를 해서 음성 나온 그 확인증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BS 에서 그냥 저희 보험으로 공짜로 돈을 안내고 그냥 했거든요 아 그때 24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비행기 탈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 확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막 공항이 가까워서 아 그럼 공항 가까이에 금방 1시간에 나오는 게 혹시 있나 보자 그래갖고 막 찾아서 공항도 가고 막 분주를 분주를 떨었는데 공항에 가서 예약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서가 음성으로 떴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음성 확인서를 이제 가지고 비행기 타러 조금 일찍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카드 회사에서 주는 라운지 이용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코노미를 타고 갔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신랑이랑 같이 우리 마일리지 모아서 같이 한번 1등석 타고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이코노미를 그 마일리지 전략 차원에서 이코노미를 타고 갔답니다 근데 저희가 가기 전에 이렇게 라운지에서 시간이 좀 널널하게 많이 남아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어요 코브이드 시대라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도시락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또 샐러드랑 그리고 간단한 커피, 티 같은 거 그리고 이렇게 사발면도 있었고요 컵라면, 사발면이 아니라 컵라면 그리고 간단한 드링크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 항상 받아가 저희가 라운지에서 편안히 쉬면서 그걸 먹을 수 있었답니다 칼 라운지가요 면세구역 5층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기가 조금 힘겨웠지만 가서 보니까 아래가 다 내려다보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봐요 이렇게 많이 갖다 놓고 저희가 하나하나 같이 먹었답니다 조금 배가 고팠어요 일찍 나갔더니 뭐 비행기 타면 금방 기내식을 주겠지만 그래도 맛있는 또 라운지에 있는 음식들을 맛보고 싶어서 이렇게 여유있게 천천히 마시고 먹고 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 조금 일찍 나가면 이렇게 라운지를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라운지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카드회사에서 주는 그런 이용권도 있고 그리고 마일리지를 대신 몇 마일을 공제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용하라고 카드회사에서 보내준 그 이용권으로 이용을 했답니다 정말 너무 넉셔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길래 비행기에 탑승구 쪽으로 가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코노미가 비행기가 큰 비행기고 또 새 비행기라서 그런지 자석이 보통 사이즈보다 좀 큰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우리 신랑이랑 같이 가니까 더 좋아서 그랬는지 자석이 작은 거 그닥 불편하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뭐 일정석이나 비즈니스석에 비하면 약하지만 그래도 일회용 헤드셋도 주고요 그리고 담요도 주고 그리고 실내화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용 양치 도구도 있었고 작은 쿠션 같은 거 베개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불 이렇게 자석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장시간 비행할 때 심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전자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그쵸? 타자마자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첫 번째 기내식을 주더라고요 종류는 한식으로 비빔밥하고 또 양식으로는 소고기 감자 그게 나왔는데 저는 양식을 그리고 우리 신랑은 비빔밥을 선택해서 먹었답니다 그리고 물, 오렌지 주스, 파인애플 주스, 맥주, 그런 와인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는 제철에 식재료 있잖아요 나오는 식재료 그걸로 다양하게 메뉴를 해서 기내식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돈 주고 사 먹을 정도의 그런 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요기하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와인도 아주 괜찮았고요 와인은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맛으로 기내에서 즐기기 아주 적합한 프랑스, 또 칠레, 호주 이런 우수 와인들을 엄선해서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잔 마셨는데 정말 부드럽고 향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자석에 그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전원코드가 전원 공급 장치 있죠? 그게 그래서 노트북도 그리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금방 지나갔지만 그렇게 요즘 새로운 비행기인지 목베기 같은 거 할 필요 없게 자석 위쪽에 이렇게 중간으로 조금 이렇게 접어서 목베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정보도 계속 우리가 아 우리 비행기가 지금 어디쯤까지 가고 있지? 그러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V 프로그램, 영화 여러 가지 있어서 저는 TV 오락 프로그램 그거를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전에는 이렇게 3개 정도 우리가 작성할 걸 주더라고요 서류가 한국 도착할 때 여행자 휴대용 신고서랑 그 다음에 건강상태 질문서랑 특별검역 신고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성해서 이제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리고 그닥 좁지 않아서 이렇게 뭐 손 닦고 간단하게 양치하고 그 다음에 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써는 손색이 없었어요 도착하기 한 2시간 전쯤에 이제 기내식을 주고요 그리고 서류도 작성해서 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착륙을 준비하게 된답니다 밤에 계속 저희가 밤에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거기 5시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 새벽에 바라보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경이 드디어 다 도착했다 속으로 그러면서 비행기는 항상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두 손을 모아서 무사히 잘 착륙하기를 빌었답니다 이번에 저희가 탔던 비행기는 오고 갈 때 다 그 비행사분들이 얼마나 베테랑이신지 정말 뜨는 것 같지 않게 뜨시고요 그리고 착륙할 때도 언제 내렸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흔들림도 없고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잘 착륙하시더라고요 막 박수를 쳤어요 LAX에서 인천까지 가는 비행기는 밤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니까 그래도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잠을 저희가 조금 충분히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닥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작년에 이민 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나갔거든요 아 가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좋고 얼마나 발전했는지 눈이 희둥그레 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저희가 비즈니스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그 공장 같은 것들을 알아보고 해서 저희가 물건도 싸게 잘 구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해년마다 피싱쇼 있을 때는 나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올해도 또 이렇게 신랑이랑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비행기 LAX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어떤 분이 러시아 항공을 못 쓰게 돼서 이렇게 회양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했는데 그닥 많이 걸리진 않더라고요 한 12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여기서 갈 때는 그리고 올 때도 인천에서 LAX까지 9시간 조금 더 걸리니까 오더라고요 정말 처음으로 우리 신랑이랑 같이 한국에 도착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날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격리가 없어지는 날이었거든요 면제받을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뭐지 백신 맞은 게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 하지만 격리가 면제된데요 근데 저희는 그 김포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그 백신 맞은 거를 등록시켜줘서 도착한 날 24시간 안에 PCR 코로나 검사를 하고요 음성이 나와서 그 다음날부터는 격리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코로나 검사하러 보건소를 갔는데요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동생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보건소 가서 이제 PCR 테스트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공항에 조금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2시 반 비행기인데 한 9시까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국자 전용 코로나 테스트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만 7천원인가 주말에는 7만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전에 제가 이민 가기 전에 롯데리아에서 새우버거 먹은 게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작년에 나가서 먹어보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못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어 언니 새우버거 먹고 싶다고 했지? 그러면서 가서 새우버거를 세상에 더블 더블 하나 그리고 그냥 싱글 두 개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더블 더블을 제가 다 먹고요 그리고 싱글도 반을 더 잘라서 먹었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아 왜 LA에는 새우버거 롯데리아가 안 들어오지? 인천공항에서 LAX로 올 때요 이제 PCR 테스트 음성 나온 거 확인한 거 주고 그리고 짐을 붙이고 나서 저희 탑승구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우리 인천공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도자기 만드는 거 그 단지 있죠 그거 만드는 그걸 이렇게 전시해놨더라고요 거기 또 구경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대환항공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타시더라고요 와서 미리 준비하고 저희를 맞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탑승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 때는 제가 조금 편안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옆 좌석에 또 좌석도 비어 있었고 그리고 또 아기가 있는 엄마가 중간에 이렇게 탔는데 보니까 그 아기 침대를 이렇게 걸 수 있는 좌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좋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이 시 비행하는 분들은 꼭 그걸 여쭤보고 미리 그 좌석을 배정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체크해보세요 아기랑 함께 비행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인천공항을 또 이륙했어요 저희가 한 달 한 열흘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친구들 만났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언니들 그리고 우리 친척들 모두모두 만나서 행복한 시간 이렇게 갔고 그리고 이제 출발해서 가는 도중이랍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륙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섬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많이 높이 올라갔는지 구름 속으로 저희 비행기는 들어가 버렸답니다 갈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행 여행 정보도 보고요 그리고 TV 오락 프로그램 같은 것도 듣고 보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이러면서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것들 사진 같은 것도 좀 체크하고요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제가 또 영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편집하면서 이렇게 비행하면서 이제 LAX로 갔어요 물론 이제 타니까 타고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또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2시 반에 출발해서 낮이어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세로 파는 것도 또 검토하고 우리 비행기가 중간중간 어디쯤 가나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제가 비행하는 날 굉장히 날씨가 좋았는지 흔들림 없이 정말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내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포인트 전략 차원에서 이코노미를 탔지만 요즘에 각 항공사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자석을 도입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석 이코노미 클래시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지만 비즈니스석하고 이코노미석 그 중간 정도 넓이 자석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내식 그리고 기내에서 요긴한 어메니티 증정 그리고 우선 승하차 그리고 라운지 이용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대요 라운지 이용하는 건 그렇게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코노미도 조금 더 나은 그런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기 전에 가격 대비해서요 자석도 좀 더 고급스럽고 그리고 그 서비스도 조금 더 향상 돼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두루두루 사랑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꼭 한번 알아보세요 6시간 이상 장기간 앉아서 비행을 하고 나면 다리 정맥의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다리가 붓고 막 절여 오는 그런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희소식일 것 같아요 어느새 제가 탄 비행기는 우리 동네를 지나서 아 이거 요게 아마 소파이 스타디움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LAX를 향해서 거의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항공에서 LAX 근처 비행기가 이렇게 샌프란치스코까지는 바다로 계속 오다가요 샌프란치스코 쯤에서 그 LAX 쪽을 향해서 올 때는 해변가로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헌딩터파 근처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AX 쪽을 향해서 내릴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저기 희미하게 이렇게 돌고 나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고 나면 희미하게 저 끝에 우리 LA 다운타운이 보여요 다운타운은 높은 건물이 몇 개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땡기는데 보이죠 저 끝에 왼쪽 예 거기 높은 건물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곳 거기가 다운타운 이랍니다 다시 한번 땡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돌고 나면 다운타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땡겨서 크게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저기 지금 날개 바로 밑에 보이는 저기 저기가 바로 다운타운 이에요 그 높은 건물들이 꽤 있죠 높은 건물이 저거 밖에 없어요 여기가 지진이 있어서 아주 뉴욕처럼 엄청 많지는 않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 활동 무대예요 저희가 집에서부터 가게까지 가는 코스의 길들이 다 보여요 지금 또 한번 제가 크로즈업 했다 다운타운 조개 다운타운 다운타운 이에요 가다 보면 이제 프리에이 큰 길들이 보여요 뭐 210번 그리고 605 그리고 뭐 이렇게 110번 그리고 405 이렇게 보이고 나면 이제 LAX 우리가 착륙하는 LA 공항이랍니다 저희 가게가 LA 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LAX에 도착하면 거의 다 온거죠 제가 도착해서 짐 다 찾고 나서 여보 나 도착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 바로 출발해도 저랑 같이 나오는 짐 찾고 나오는 시간에 우리 신랑은 벌써 공항에 저를 픽업하게 오게 된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어요 이제 점점 더 내려와서 이렇게 크게 보이죠 건물들도 크게 보이고 착륙을 잘 해야 될 텐데 제 가슴속에는 무사히 잘 착륙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내립니다 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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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보세요 얼마나 노련하신지 요렇게 스무스하게 착륙을 해요 정말 흔들림 별로 없죠 와 우리 기장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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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별 5개 드렸어요 우리 기장님한테 승무원님들도 너무너무 친절하고 아 전 대한항공 진짜 좋아요 너무 한국에서 저희 친구들하고 그리고 친지들 그리고 우리 거래처 사장님들 이렇게 행복하게 저희랑 같이 추억 만들어 주신 영상들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LAX에서 인천공항까지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LAX까지 들어오는 그 과정만 제가 편집해서 지금 올려 드렸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LAX 우리 인천공항이 훨씬 멋있죠 LAX는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이렇게 가서 이제 그 비행기를 우리 대는 곳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면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심사를 마치면 짐을 찾고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센츄리 카드가 있어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하늘문이 열렸는지 이렇게 입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 입국 검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줄을 이렇게 많이 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글로벌 센츄리가 있어서 그 글로벌 센츄리는 입국 심사를 저저 끝에서 해요 글로벌 센츄리는 미국에서 한 번 더 우리 그 백그라운드 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다른 나라 갔다가 갔다가 들어올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저희는 뭐 그 당 많이 심하게 이렇게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글로벌 센츄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한두 명 밖에 없어서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짐을 찾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신랑한테 여보 나 도착했어 하고 전화를 하고 빨리 빨리 우리 신랑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가는 중이랍니다 한국으로 갈 때는 우리 신랑이랑 같이 갔는데요 우리 신랑은 비즈니스 때문에 2주만 있다가 바로 들어왔고요 저는 한 달 열흘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답니다 4월 30일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우리 신랑을 만나게 됐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꾹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